아 잠깐만요. 진압해주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ㄹㄷㄹ이 뭐야? 아 나 진압해 진압해 주세요 아 애가 좀 사들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사들지 말면 안 돼 3만원 들어와 죄송합니다 차만으로 지워줘 밑에 교수님 사는데 부자동네에 저거 3만원 한우 정도 갖고 가야할 거 같은데 OK 여기까지 다 좋아하시잖아 아 네 교수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옛날 차 사고 났는데 그 교수님이었었는데 살짝 박았는데 들어 놓는거 보고 교수님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교수님이었는데 음성볼거 가지고 근데 그 사고 나면 들어 놓은게 일단 어쩔수가 없어 그거 국물 아니야 국물인데 야 사고 나잖아 일단은 내가 이제 가해자인척하면 안돼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야돼 어쩔수 없어 야 이 새끼야 뭐하는거야 인마 이러면서 아 이 새끼는 잡혀가겠네 바로 경찰 아 국물인데 한천만원씩 있어 아 진짜로? 기수도 안났어 기수도 흑집도 안났는데 천만원 나왔어 그래서 나와나 야 근데 너 이사해 차라리 근데 이사하는게 많은거 같다 너무 민원 많이 들어오면 근데 이사가 하나 집 다 옮기려면 이산천원씩 깨지니까 밑에 집 가야되니까 순서긴 한거 같아 맞지 밑에 집 가야되니까 간다간다 하면서 약간 늦어져 이 말이지 딱 해야돼 형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가자마자 아 오늘 시끄러울거 같으니까 이거 하자 주세요 이렇게 말한스타일 알지? 그러면 짜증나 아니 저번에 손사랑 죄송합니다 야 이런식으로 말을 해야 맞아맞아 저게 맞지 아니 아니 이재화 이재화 양손인식으로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이재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인천은 인천이 진짜 사귀는 동네인데 아 3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그리고 많이 살잖아 BJ 형님 어 BJ도 많이 살고 요즘에 다 인천도 넘어오는 추세야 아니 형도 약간 좀 인천 이사 생각하고 있더만 인천은 너무 멀어 인감적으로 인천 너무 멀고 약간 좀 홍대? 어 홍대 좋나 좋아 와라 형 홍대에요? 홍대는 농담이고 홍대 개좋아 홍대 개좋아 홍대 개좋아 아니 여기 왜가 광배동이나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강남은 의미없어 아니 형 거기도 괜찮네 이태원도 괜찮지 않나? 이태원 아니 아니야 이태원 별로인거 같아 살기에 어 아 근데 이 새끼는 강남 살긴 해야돼 왜냐면 게스트 그래 게스트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게스트를 거의 다 보면 강남에 살잖아 아니 근데 형 내가 저번에 사적으로 이야기할때 이 형 뭐라는줄 알아? 뭐라는데? 요즘엔 그냥 막 불러도 돼 이러더라고 이 새끼 진짜 인상 왜 쓰렸드네 원래 이 새끼 살 쟤고 어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아니 승희야 개새끼야 아니 근데 그정도 클라스 되는데 이거 나 이러면 그정도 클라스 요즘 되잖아 형도 막 부르잖아 이 개새끼야 이 새끼는 망팔로 이 새끼집 가잖아 이 새끼집 오다가 다리 겹치는 사람도 몇시 아 열일날 불러 몇시간 전에 불러 야 너 조명 좀 달아놔 노래 봐 이 개다 어 맞아 지을거 같애 야 존나무소 왜 존나무소 우리 존나무소 우리 존나무소 아 진짜 야 너희들은 몇시간이지 나는 한시간도 아니고 한 40분 전에 불렀어 맞아 난 남춘형팀은 가까워서 그래도 오는 같은게 궁금했는데 어 나 열시 반에 불렀어 열시 반에 오우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복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야 일곱시까지 와라 일곱시까지 와라 그러면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오늘 뭐하면 되나 이거였는데 우리 일곱시까지가 오라 그러잖아 오늘 뭐해요 뭐하는데요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근데 말해줄게 형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말해줄게 나는 단톡방에도 없고 공지를 보고 가잖아 근데 갔는데 갑자기 뭘 준비해와라 이러면 내가 준비를 해와야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거야 준비할게 있으면 준비해 네가 준비할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막말로 준비하라 격출먹어 이 새끼 너희들 다 준비해가 아니라 나는 이 새끼 다이렉스 해야되잖아 그래서 뭐해야되는지 물어보려고 한건데 오늘 조직이로 이러면 그 새끼야 너희들 다 준비하는 세팅이 아니라 나는 이 새끼 맴모는 거 같은데 뭐 안해? 뭐 안해? 이 새끼 돈만 해라 만족해 이건 아니잖아 나도 준비할게 있으면 준비할라고 아 근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 단독방은 아직은 단독방은 아닌데 그래도 형한테 물어보게 초심의 이런게 아니고 뭐라도 준비해갈게 있으면 제가 그래도 몇시간정도 준비할라고 그런겁니다 차라리 저희들 다 꼬고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1시간정도씩 할수있어 아니 단독방 빨리 왔으면 아니 단독방도 이야기하는것도 없어 반말로 비닐수죠 야 너 그 쿠니스 한번 기회수 니가 잘 살리잖아 마이너스 한번 물어봐 ㅈㄴ 웃길걸 마이너스 못달이야 이런거처럼 마이너스 ㅈㄴ 웃겨 디뉴다 없어 못살려 아니야 ㅈㄴ 웃겨 애들이 말투가 좀 싼말이라 ㅈㄴ 웃겨 아니 근데 형 나랑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없어 재밌다 아니 유자형은 있어야 돼 디뉴다는 있어야 돼 디뉴다형 있어야 돼 디뉴다형 있어야 돼 ㅈㄴ 웃겨 진짜 불안해 마이너스는 말해주자면 형 말대로 형도 그 수장이였잖아 수장이 있어야 돼 무조건 수장이 없으면 지 맘대로 놀아 디뉴다 디뉴다가 왜 요즘 마이너스 안하는지 알아? 그래 봐 욕을 하면서 자기가 욕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 ㅅㄴ 나 없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안한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요즘에 지금 안하고 있어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맞아 미친년아 니가 뭐라 하러 내가 하러 개새끼야 연락도 안하잖아 이집새끼야 나는 연락을 하는데 아 그거 맞다니까 얘들아 진짜 이거 팩트야 그래 너도 그럴 때 있다는 거잖아 그래 소든 사람 그래? 나는 안그러지 아니죠 모든 수장은 다 그런 말인데 있죠 어쩔 수 없이 아 그런 적이 있나 봐요? 저도 있죠 진짜 이 새끼야 지가 김종훈이야 뭐야 왜요 약간 너랑 스타일이 비슷하긴 해 나는 나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단척된다 진짜 상남자 상남자네 이렇게 해야지 올해가 리더십이 그래 만약에 없다 허지부지한다 바로 망합니다 형님 대단하시네 니가 뭔데 평가해 개새끼야 아니 형님 못있어도 빨아주면 안 돼 좀 빠자 합방도 도망한게 개새끼 빨아야지 합방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소름씨 절대 할 바람이 없어 나지랑 합방 안합니다 말아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만이라도 한거야 만이라도 한거라고 이 새끼야 한마디도 안하고 게임마치하고 있더라 야 이 새끼 뭐지 이 새끼야 계속 근데 아주 잘합니다 정정해 아니 멋있어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겁니다 뭐 안해도 안해도 그래도 뭐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롤 대회 연습으로 난 좀 더 끈끈해졌어 아 맞아 뭘 꺼손해져 칭찬 뿌리고 싶어 아아 형님이 형밖에 아세요 그 어디가 무슨 사이 그래요 아씨 이 ㅅ같네 이 생각에 근데 그때 상황은 ㅅ같았는데 지금도 달달하게 하더라 근데 욕바지 내 그 반대로 사고 욕바지 한 명 있어야 돼 내가 야 근데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야 저기 에어컨 아 진짜 아 너무 더워 아 오늘 첫날이라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차를 잘 뭐 할 줄 몰라서 내가 해줄게 나 이 얘기 한번 했는데 다음에 안 들잖아 그럼 그때 욕박아 처음에도 모르는 것 같다 욕박진 않아 해줬어 틀었어 아 백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해 고맙습니다 아니 매니저분 새로 오신거야 아예 하기로 한거야 딱 두달만 이게 명예직이 아니잖아 매니저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딱 인턴 기간으로 딱 두달 세달 두달 세달을 끊어서 할게 얘도 있어 그 직업이 본질으로 있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혹시 계약서 썼나요 계약서 아직 안썼어요 아직 안썼어 계약서 무조건 필수인데 아니 나 한번도 안썼어 여태까지 한번도 안썼어 아유 모더리와 초코넛이 감사합니다 아 초코넛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코넛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성태야 니가 이번에 중재하는거 니가 구단주잖아 어 프로 대회야? 프로 대회 1부 리그 1부 리그 1부 리그 근데 확실히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좀 재밌더라고 야 P.O. 젠지 P.O라 너 만나봤어? 맞나왔지? 아 나 진짜 P.O. 팬인데 진짜 아 나 P.O.는 내가 하나 했지 나한테 날렸잖아 아 진짜로 P.O.는 나한테 날렸잖아 아 진짜로 P.O.는 나한테 날렸잖아 야야야 다왔다 다왔다 내일 준비하셔라 어 다왔어 이 다음에서 왜 전이에요? 뭐 팔거야? 아 나 그건 약속했어 만약에 내가 그 구단이 진짜 잘 됐어 그러면은 이 골목으로 들어가신대 나는 학군도 안가지고 아니 진짜 니가 프로 구단주라고? 어 프로 구단주야 지금 쭉쭉쭉 이 형광 부른데 진짜 바람하고 있네 여기 아저씨한테 발레 맡기면 돼요? 아 근데 이 새끼도 하나 했으면 했을거거든? 오케이 여기 있어 형들 지금 롤프로팀 짜보는 자 내리자 실적 존나많이야 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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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하고 아니 같이 만들어봐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면 롤프로팀 내려 내려 저는 R같이 zept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prevalent 10명 자리로 잡아놨어 담배 하나 피우고 돌아갈게요 오케이 여기가 그렇게 비싸예요? 비싸 비싸 올라가 올라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통화할려고인가 진짜 깐쪽깐쪽씨 왜 그러셨어요? 깐쪽씨 어이가 없다 아니 형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거야 누가 잡혔어 누가 잡혔어 철구 형 철구 형이 그렇게 스켰어 매트야 화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방송이 아니잖아 아아 그건 맞지 몇주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거였는데 철구 형이 그 빨째를 한거야 찜텐이야? 어? 형이 했어 미안해 아 차근혜님이 있네 아 전달하라고만 했는데 아 정지 먹어야 돼 이 새끼 정지 먹어야 돼 야 이 형 저번에 그렇게 병화로먹고 아직도 정신 못하고 아직까지 거축형들 궁예없고 아직도 저지러다 돼 아 야 그거 나쁜거 아니잖아 나는 파괴시키라는게 아니잖아 가서 전달만 해달라고 했지 아니 방금 못 챙기잖아 그 뭐일 때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하하하 그 막다 잘 풀었어 잘 풀었어 야 이거 삼각대 왜 이래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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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왔네 여기 어? 방금 끝나는데 바로 왔어 형님? 바로 왔지 바로 왔지 바로 달려왔지 강남 쪽이니까 음 아 형 제대로네 그때 형님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데 형이 찬현이 형이 철이랑 친하니까 카톡 한번만 남겨줘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어 형님 응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게임을 아 아직까지 롤렉이냐? 야 니네 아직까지 롤렉이 와봤어? 아니 롤렉이 하나 마지막으로 호민아 끝났어 아 진짜? 응 방지에 코트 좀 넣자 잠깐만 응 들었어? 몰라요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인데? 어 네네 슥 이제 보기 넣었어요 넣었어요 코트 넣었어요 어 이제 보기 와 야야야야 잠깐만 한칸씩만 당기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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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언제 왔어요? 형 언제 왔어요? 한칸씩만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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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끝났다며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감사합니다 형태꽁랑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태꽁랑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최곤이랑 방송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해가 해가지고 막 썼잖아 그래가지고 뭐 뭐 뭐 왜 뭐 왜 하나 왜 하나 이렇게 알자 뭔 느낌인지 알지 빨리 와야지 그러면 너를 빨리 와 약속돼있던 망국인데 개새끼야 괜찮아 이게 스타일입니까 야 근데 누가 쏘는 건데 영천연화로 왔냐 아 좋고 야 한번 싸야지 야 한번 싸야지 야 감나도 돼? 야 나 공복이야 야 나 공복이야 오늘 싸야지 아니 진짜 여러분들 영천연화가 2위인데 막 7만원 8만원 이래 아니 형 형 형 형 오늘 내가 또 100만 찍었어요 아 이렇게 100만 찍었어요? 아 100만 찍었어요? 와 진짜 축하해 대박 왜왜 와 왜 수평 맞지 않아? 돌아가 왜왜 우리랑 나랑 100만 1위찍 찍어야겠다 형 형 먼저 Staats 초딩 싸운거에요 초딩 분명히 싸운거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양 보여줬잖아 요새끼 낮에 있을때 쏠 캣다였어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시끄럽게 뵌다고 네 이쪽에 저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형 내가 편들다가 욕먹은거 아니야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말해 진짜 솔직히 아니 임방균 안봤는데 얘가 내 편 들어주니까 그 상황이 얘가 장난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극발진한건데 상황은 다 파악했는데 이 새끼한테 고마웠던거 아니야 그 말은 안하는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목소리가 다 풀어가는 상황을 좀 했었잖아 족구야 맘대로 시켜도돼? 아 예 맘대로 시켜도돼 여기 안청사 이런느낌 아유 제일 비싼거에요 와 잘 먹을게 족구야 진짜로 아 얼만데 1인구야 한 6만원 6만정도 너 근데 8만원 여기서 못쓴거냐 아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의세계할때 왔잖아 그때 니가 사싼거 그때 나 40만원인데 여기 10만원 받았잖아 아 맘대로 내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명오면 20만원 나온집이에요 아 진짜 2명오면? 2명오면 20만원 맛있긴하네 안창살이 제일 비싸네 손흥아 준비됐는데 안창 기가맥혀 안창 먹어야지 안창 하루에 몇인분만 딱 팔더라고 각 부위별로 한번 먹어보자 왜 너네 뭐 냉면 이런거 먹을거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4명을 딱 6그릇 치켜주시고 아 된장찌개도 시켜요 된장찌개도 시켜요 된장찌개도 시켜요 된장찌개도 시켜요 된장찌개도 시켜요 와 개새끼야 나한테 명명하지마 아니 니 시시발 족게 하려고 한건데 말을 왜 또 술 없어서 싸게 싸게 먹으려고 한건데 와 여러가지 좀 시켜 보세요 소고기로 딱 가고 소고기로 하고 된장면 밥 아 식사 식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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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방 좀 잘 끝났나? 오늘 잘했어 오늘 이렇게 끝났구나 사장님 저희 주문 바로 할게요 고호성님 목소리 존나 일단은 한우 한우 안창살 한우 안창살 5인분 주시고요 그리고 한우 안심 3인분 주시고요 한우 육회 2인분 주세요 아 안돼요 창구라 육회는 일단 2당 하나씩 주세요 2당 하나요 육회는 그게 맞아 근데 육회는 형 정말 맞아 육회 여기 요만큼 나와요 그러면 육회 3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일단 3개 드시고 모자라 3개 드시고 여긴 육회 기가 막혀 사이다하고 콜라 하나씩 주세요 오늘 맞죠? 네 여기 시스템이 그래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3개씩 주세요 사이다 콜라 4개씩 네 사장님 분명히 3개라고 했는데 4개를 적으셨네요 4개씩 주세요 4개씩 주세요 예예 4개씩 주세요 야 우리 술도 먹냐 우리? 아 먹는 술이야 일단 그래 그만하세요 그래 그래 형 오늘 좀 잘나는 합치나 내일 또 방송이 있는데 야 선호가 카드 갖고 왔어? 네 갖고 왔어 오 그래 일단 육십 스타트야 일단 거의 육십 스타트 맞아 육십 스타트 오늘 화끈 났는데 손에 오늘 왜 이래 아 선호가 정말 최고 잘 쓰고 아 나와서 이만 하더라고 손아 그래도요 손이 하고 써야 되잖아 왜 그런게 맞지 오오오오우 왠일이에요 아 당연하죠 아 이 장룩이 한번 쓸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몇 번 앞서야 겠다 왜요? 그런 말씀이시죠 아 무색 개운해요 이쪽에 더 오시나요? 저쪽에는 밖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좀 자선분 안 돼 계신가요? 저기도 그냥 안에도 주문하라고 하는데요 네 치킨은 대로 해주세요 어이랑 똑같이 주세요 사이다랑 크루스 생일치만 주세요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직원분들한테 저기도 여섯 명이야? 문이 나고 따로라 나랑 알잖아 아 어떡해 근데 와 진짜 이 새끼도 무조건 나 고르고 출발하네 오늘 잡아 이거 쏘잖아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 잘 먹을게 진짜 아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유올라 어차피 비교지 24시잖아요 소유올라를 잡혔다며 아 저 24시인데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한개 시작할거에요? 흉가에서 시작하자 흉가 스타드 흉가 아니야 세별이 다 잡고 흉가 스타드 뭐라는거야? 사이다 먹으래 아 여기서 쑥잡고 사이다 먹으래 사이다 먹으래 흉가 흉가 스타드 진짜 이거 얼굴이 거의 다 나오잖아 거의 다 나왔어 그래서 약간 호파를 한다는 느낌으로 진짜 엑소시스트 약간 그런 연기 진짜 연기 오지기 잘하는 사람인데 진짜 뒤로 누워가지고 귀여워야 돼 흉가 스타드 흉가 스타드 치코예라 레전드였잖아 치코예라 레전드였잖아 아 치코예라 따라주라 형 백만 쭉 가해 와 근데 백만원 와 괜찮다 아 형도 오늘 백만원 홈드 버튼 바로 와? 아니지 2주 2주 정도 걸려 확신한 버튼 받아봤자 2주 있다가 있어 웨이즈가 유튜버 요즘 어때? 그래도 꽤나 조회수 많이 나던데? 망했어요 아 진짜? 아 그래도 뭐 여보다는 장관을 왜 드리겠지? 아 진짜? 아 이번에 또 올라온거 보니까 조회수 780만 이러고 족구가 1,700만 2,600만 저는 다 할말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1일 당장 안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좀 살리려고 이번에 밸런스킹 재밋더라 네 와이프랑 했던가 그 느낌으로 가 네 뭐냐면 골부를 생각하면 하루마다 그냥 억지로 본 영상 다 반박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게 조회수으로 생각해가지고 잠깐만 진단한 영상 아니면 안해 잠깐만 아 아 아 저걸 안 하지마 아우 형 잘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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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유튜브 쪽으로 북구를 북구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해 그래 홍구 그거 봐봐 좋잖아 장신이 나 지금 글쎄 아 근데 심한 너네 뭔데 내 유튜브를 이런 소극이 너 유튜브 선만인데 너한테 도움을 해주더만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만날 있어요 선만 아니야? 아니 시빵한 아트 롤이라 이 아 아 유튜브 썸네일 왜 따라하십니까? 따로 했다고? 아 뭐야 썸네일 약간 좀 따라하긴 아 너 영향도 많았어 맞지 맞지 형태가 형준의 편집자에 안 묻히더라 아니 내가 한 번 했잖아 근데 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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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해 아 근데 형 이만큼 존나 큰일만으로 시키네 성격이 개맞이 줘 개맞이 줘 열심히 하세요 아 근데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진짜 도라지 도라지 조금만 잘해 이 5년동안 손말 맞췄어 나 시작부터 그 유튜브 편집자 그 유튜브에 아니 유튜브만 이런게 아니라 방중에 뭐 준비물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로고나 로고 좀 해주려면 바로 해주고 넌 너네가 언젠가 이 개새끼야 야 넘나 잘나와 가만히 있도록 넘나 잘나와 비주얼 비주얼 나 780만 달이야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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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발탁 안걸려 이런거 같다가 민주 비주얼 아니 여기가 부릅니다. 근데 차민이 형 그걸로 인생이 충분히 좀 밖에 없나 봐. 안 되면 그냥 다 차지기. 그러니까 거리도들만 하면 자꾸 또 살 거야. 도로 간대 왜 부르지? 왜 그런가 씨를 만들어. 우와! 화이파이 감사합니다. 화이파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000,000,000,000. 2,000,000,000,000. 화이파이 형님. 이 형님 남순 형님. 여기 봐.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런 부분도 없잖아. 마치. 우리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암산을 저기. 하고 있어요. 되어 있는 거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예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좀 주세요. 밥을 군깃밥에 넣을 거예요. 아버지랑만 신호해요. 여섯 개 주세요. 여섯 개. 그리고 냉면도. 아, 여섯 개 주세요. 그리고 냉면도. 한 입에 소식 비낸 주세요. 저는 육회로 주세요. 저는 밥을. 네. 육회비빔밥이요. 네. 그러면 공깃밥 하나 빼고. 네. 공깃밥 하나 빼고. 아, 사장님. 공깃밥 다 빼고 육회비빔밥 여섯 개 주세요. 육회. 네. 네.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여섯 개요. 네.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여섯 개요. 노른자 없나요? 그냥 노른자 좀 부탁드릴게요. 노른자 주자. 왜요. 다르게 해. 달라. 어, 나온다. 이게 1인분. 어, 이거 육회. 이게 한 2만 8천 원. 먹어봐. 3만 8천 원. 3만 8천 원. 존나 맛있어. 와, 진짜. 의미 없다. 잘 먹으신다. 제발 맘들어. 하나 더 주셨대요. 사장님. 사장님. 와, 작전 먹으려나. 토끼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이 작전 먹으면 많이 먹잖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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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진짜 잘 드신다. 아. 형이 혹시 포파하려고 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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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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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맛있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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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이 형 너무 잘하셨다 남진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고맙다 나무 고맙다 저거 진짜 오랜 수 살아계시네 한참 부터 올려줄게요 고기 저한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이 새끼 3만원씩 당한 나이 야 쌀고기는 좀 하나하나씩 그래 저쪽 가서 먹어 한 개씩 얘기해 저쪽 가서 먹어 긁곤식 이러면 긁곤식 저건 컨텐츠잖아 아 이거 컨텐츠잖아 형님들 하나가 한 8000원 정도야 아니 컨텐츠잖아 지금 저쪽 가서 그거 마침 먹으러 저쪽 가서 마침 먹으러 저기요 저쪽에서 먹으러 가야 돼요 고기 잘 꺼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고기 잘 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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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냥 많이 먹으러 가야 돼요 그냥 좀 공약 좀 먹으러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래 고기 잘 꺼요 아니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죠? 세 가지 나눠줄게요 이거는 조금만 끊었는데 이거는 내가 바꿔줄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면 진짜 다 넣어야 돼 안에만 끼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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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시면 돼요 벌써 보고 낸다고 예전에 한참 동안 여기가서 손이 잘 걸려 아 이게 피기 있는데? 피 보면서 먹는 거 같은데? 피 보면서 먹는 거 같은데? 아 너무 덥고 아니 피가 보이잖아 먹어야 돼 그럼 삼촌이 형 자리 못 드시고 그냥 남 드시는 거 다 찾아봐야 돼 그래 먹어도 돼 이 정도 드셔도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 형님 너무 많이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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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맛있다 다르네 다르긴 하네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5인분 이게 얼마에요? 이게 얼마에요? 5인분이요? 아 이게 40만원 네 네 5인분이고요 이제 안식 좋고 정말 편하면 썸먹는다 오 근데 야지 많아 야지 많아? 5인분인데 이것까지 마지막 아 이게 마지막 40만원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안창살이죠 저 이제 하나 먹었는데 40만원 나먹고 나먹고 하나 먹었는데 된장찌개 일단 6개 주시고요 밥 먹을 거야? 아 예 와 맛 어때? 맛 어때? 안 햐니? 야城 오케 야 나 원래 백란대면 뭐하라고 했어? 나 표현대 표현대 이벤트를 못하니까 이제 표현을 할게 있어 너? 나 한번도 안했어 표현자기를 와 너무 뚫렸다 대박이다 나 90만 더 표현해야겠다 너 지금 몇 마리냐? 아 9만 형도 몇 마리냐 난 90만 더 한 마리에서 강등한 맛 아 맞네 맞다 떨어졌다 한 번 다시 살렸잖아 이게 엄청 대단한거야 사는게 많은데 그래 로이조 봐봐 아 로이조 이거 갑자기 왜 나와 이럴 거 엉컬해지면 로이조 좋아해 아니 로이조 사는게 사는게 많이던데 사는게 많이던데 미안해 이조야 로이조 나 진짜로 안 나갔지 먹으면 돼 그냥 진짜 이게 빨리 빨리 먹을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와 40만원 끝 와 진짜 끝이야 아니야 80만원 끝 저희도 여섯 명 있잖아 그리고 홍선생이라고 있거든 진짜 세식가야 다 5만원 와 정말 맛있다 근데 맛있게 생겼네 진짜 와 꿀맛이다 나 담배비를 들고 올게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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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국회 수영국회 너 딱 그 느낌 아 기가 막힌다 한 팀 바꿔- 네 하나 바꿔서 해드릴게요 와, 밥 흘린거야? 줄여 야, 족구 존나 빨리 먹었어 야, 내 새끼야, 이거 내 먹을 건데 왜 여기다가 먹었어 나가 먹자, 이 개새끼야 내가 좀 먹어 계란 노른자 해서 계란 노른자 해서 족구 한 번 해 주실래요? 족구 한 번 해 주실래요? 족구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족구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족구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거 누구야? 포즈예요 포즈 갈라 그랬는데 안 오면 포즈 갈라 그랬는데 맛있었는데 입사시한테 걱정되긴 한다 원래 1편 보다 재밌는 건 없는데 아니, 원래 입사시가 아니라 저거 입사시 너무 잘 끝났어 입은 입사시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그때는 10만원을 찍는다는 포즈들을 다 잡아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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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것만 아니면 편하게 할 수 있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찍었잖아 근데 이번에 야외도 한 번 나가도 좋긴 해 코로나 풀렸잖아 50년 이하거나 괜찮아 한 번 나가면 나가야 돼 비글즈가 간다 마지막 시청자랑 의견을 많이 받아놨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뭔데 시청자 도전은 시청자 도전은 시청자 도전은 딱 그 뭐야 무한도전 1박 2일 2강속으로 하라는 건데 뭐 어때요? 일단 그러면 뭐 예, 너무 많이 써 너무 독감감성이지 독감감성 독감감성 독감감성이 아니라 근데 한 번 하려도 납지는 않은 것 같지? 시청자들 생각이니까 그건 어떻게 됐나요? 우산 거 그 길거리 조회방도 하고 막 우산 얘기는 꺼내준 마 우리 왜냐면 못 들어갔네 차등이 정말 힘드네 진짜 200일까지 갔지 그래도 200일까지 올라온 게 없네 200일까지면 뭐 아 형 다음에 만약에 커튼 형이 노래집에 부르지 않으면 들을 거야? 안 불러지 안 하지 이제 어 동식으로 더 올려드릴까요? 어 네네네네 갑자기 너무 느끼해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갈빗살은 맛있는데 갈빗살 갈빗살 얼마에요? 아니 4만 8천원 갈빗살 또 맛있어요 등심 얼마에요? 5만 10천원 등심으로 주네요 네 등심으로 그라고 갈빗살은 올려드려요 갈빗살을 해도 하나 더 다 돼요 여기다가 먹고 싶어하니까 갈빗살 야 상담사 근데 지금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왜 거야 안 들어오는데 아니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제작자 작사 작곡가 그분은 뭐라죠? 우리가 맨날 이 정도 난 예상했 자기는 예상했었대 진짜로? 솔직히 우리가 아 형님 뭐 신세계때 사귀를 씁니다 그랬잖아 족구가 속으로 피시게 했대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80만명이 들어줘야 돼 그래야 80만명 싫어 절대 안 되지 신세계때 신세계때랑 지금이랑 달라 구조가 바뀌었어 구조가 완전 바뀌었어 구조가 완전 바뀌었어 내가 뭐 실시간 지수입 장면이 높아서 살펴 어 80만명이 들어있다니까 아니 광탄소년단 형님들도 75일 하네 형님 말했잖아 처음에 딱 1시간에 들어갔을 때 아니 이 정도로 선방한 거야 안 맞은다고 아 아 너는 안 하죠 너는 왜 해요 무슨 그립자고 왔어 네? 아 아 아 조꼬야 등질 4인분 더 세다 네 80만명이 나오고 있어 우리 것만 우리 80 우리 80 160 네 레벨트 쓰려면 묶음 한번 빼고 오시죠 아 아 아 아니 여기서 내가 한 번 합치라고 해서 250씩 나왔는데 250씩 나왔는데 250씩 나왔는데 그거 말고 그따놀이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두탈팡수하는 노래였어 3회에 60위가 40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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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혜 씨 맞죠 연예인 김창혜 씨 아 아 아까 전에 콜라랑 사이다 대게만 시켰는데 이 사장님이 아까 4개 갖다 주셨거든 두툼해야 돼 지금 아니야 저번에도 내가 했어요 여기 좀 많이 시킨 서비스 같은 건 없나요 서비스요 네 일단 이제 드시라고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저 여기 인터넷 방송에 온 저 찍은 것 같아 아 근데 나 뭔 말인지 알았어 솔직히 좀 희석이 됐다는 말인지 뭔지 몰랐거든 알겠다 왜왜왜왜왜 아니 알겠어 왜왜왜왜 왜왜왜왜 이 형들 너무 세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민지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용지 형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겠네 모든 방송 보는 사람이 거의 다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가는 무동들이 진짜 많아 어 그래서 이제는 뭐 가춘기니 뭐 렌키니 이런 거 없어 어 다 유동사원이기 때문에 다 그냥 세요 요즘에 아 다 세요 뭐라 보는 사람들 진짜 은근히 세 퓨팅이 수준 수준이 응 어 이거는 뭐 가축도 발생이 아니라 뭐라 유동들이 내가 센 것도 많은데 내가 존나 순수한 것도 맞아 응 그날 방송 존나 잘하면은 잘했다 못했다면 존나 욕하고 그러니까 형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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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대 거 오늘 기다리는 거 봤어요? 아 진짜? 아 달라 그러니까 보면 게임 약간 보는 생각이 은근히 심성이야 어 아 아 아 게임 보는 사람이 심성이 맞아 나 오늘 쫓지만 진짜 난 4개 안 내 나 한 500개인가 더 왔어 500개 와 난 4개 먹고 안 왔는데 그럼 내가 남순이는 내 한 끼 먹을 욕이 남순이의 토스를 해 원래 형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있잖아 아니 나 솔직히 그때 어떻는지 알아? 그때? 나 눈치가 빠르잖아 다 알고 있었지 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다 알고 있었어 순이가 딱 그렇게 하니까 약간 속을 웃으면서 순이가 나한테 니가 순이한테 이렇게 스파이크를 했어 순이가 나한테 딱 이제 줬어 다시 팍 가르쳤어 이 새끼 영악한게 태희랑 싸울 때도 이랬어 시익하고 있었어 아 미안아 너무 미신 순이하시면 안 돼 그래 미신 순이하지 마 너 좀 말해 개새끼가 안 보인다고 자꾸 나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북룰이야 제일 뚱뚱한 사람 붙어줘 패스야 여덟 개를 지켜도 가장 뚱뚱한 사람 앞에 항상 답이 먼저 가 맞어 이모 안좋아 붙어드리는 거예요 아 아 먹방한 사람은 해야지 감사합니다 자 팁은요 여기 계산할 때 좀 더 궁금하다가 여기는 김물이고 응 너 먹어 아 노는데로 나왔네 야 이거 국이 다 익었어 먹어도 된다 이거 선생님 갈빗살 몇 개만 더 주세요 한 3인분 더 주세요 꼬두지 나오고 갈빗살 아 꼬두지 나오나요? 네 갈빗살 형 추가할까요? 꼬두지 나오는데 이거 먹어야 해 아 아 안 나게 안 나게 이 새끼 15분 후에 주당해라 이렇게 아 아 다 먹방 어 국이 못 배웠네 왜 비빔밥은 젓가락 아니야? 아 젓가락으로 믿어야 해 원래 젓가락이지 그래 아 젓가락이죠 젓가락이지 아 젓가락이지 아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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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맛을 못 느끼고 그래서 소시가 넣는다 이 말이야 이러면 아니 근데 난 이 정도면 너무 역겨운 게 초딩으로 싸우러 양 이 정도면 줘 먹는데 젓가락이지 오수다 이거 얼마나 준비한 거래 오수다 이거 얼마나 준비한 거래 오수다 이거 얼마나 준비한 거래 오수다 이 만큼 똑같은 이 개새끼야 백크 아니야? 식당이 나면 다 안 돼 오수다 오수다 하나 이 개새끼야 여기 싹밥까지 젓가락까지 싹밥까지 맞아 이 새끼 안 맞으면 먹을 뻔다 아 그리고 니가 싹밥까지 뻔했을 거래 그리고 얘가 웃어주니까 니가 그렇게 한 번 더 짓밥 해선 아무도 안 웃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한 번 웃어주지 마라 아이어 맞아 맞아 눈씨가 쪼나 보구나 와 고추장 왔어? 고추장? 고추장이 없는데? 고추장 있겠지? 간장 넣어서 먹는 거야? 고추도 일단 고추장 아니야? 간장으로 먹었네? 그리고 여기 안에 설탕하고 참기름하고 들어가 있어 이거 비빔밥 간장 넣어서 먹은 거예요? 아니요,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저희는 간장소스, 간장소스, 간장소스 고추장... 안 쓰러가고 그냥 비비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냥 비비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3일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좋을 거예요 서비스죠 얘만 먼저 주세요 이쪽이니까 어떻게 소개만 먼저 드리겠어요 형, 그거 깨우시게 하시잖아 아, 먹어봐 형이 내가 제일 어른처럼 보면서 왜 아, 내가 어른처럼 보인다? 진짜? 저거 맞지? 여기서 얼굴로는 내가 제일 나이 나나 보이긴 한데 아... 보기 좋은 거 같아 아니, 탈모가 이 사람들 알았는데 형은 탈모였잖아 탈모는 거기다 오지 않아? 탈모는? 이 형도, 이 형도 지금 많이 비웠어 형도, 이 형도 지금 많이 비웠어 형도, 이 형도 이제 탈모가 진해 아, 수소했었거든요 그래서 탈모야, 추진하려고 탈모... 그만 좀 하세요 왜? 탈모? 이 형이 앉아서 버는 대기업이야 아, 뭔 개소리야 형 비인만 하는 거 아니잖아 탈모 스프레이 탈모 스프레이 추진하려고 우리 립밤 바르는 거고 석태야, 우리 립밤 받은 거 있잖아 야, 립밤 아직도 쓰고 나 맨날 써 근데 좋지? 좋아 형, 나 맨날 써 이거 그래, 좋다니까 잘 못 받는 게 아니야 와, 저 사람한테 좀 지분 좀 해주세요 할래? 어? 요거는 서류를 할 건데, 할래? 너, 립밤 괜찮은데? 약간... 비닐가 던지와 비닐다 맞은 누가? 철구야, 여기 육회에 된장찌 좀 넣어서 먹어요 아... 왜 이 개샘키야, 나도 좀 많아 좀... 이랍지않아 아니, 먹어봐 어디로 강마뜬생 같다 와... 아, 그거 안 먹어봐 아, 그거 생각난다 아, 그거 생각난다 아까 연고속이었으면 그냥 부었을때 하하하하 그럼 콜라부터 너희도 먹어라 이러면서 된장찌개, 저희는 수굴 된장찌개 음...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네 뭐 어때요? 자, 죄송해요 이제 등칭 올려드릴게요 아... 네 와... 올라와, 이런 쌍끼 먹는게 우리 뮤비 제작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빼빼야 고객님 여기 너무 많아 사람으로 바꿔서 우리 제작비 얼마나 나왔어요? 와... 한... 200? 어? 한 200? 많이 썼네, 그랬네 아... 아... 진짜 싸겠다 그치 아, 손님 그날 쓴거 80만원 280원 아... 와... 54인분 와... 형, 많다 네 지금 얼마... 지금 얼마 나왔어요? 한번 구워볼게요 갈비살 갈비살 현찰이 이것저것 500만원 나왔습니다 썸네 다 썼네 야, 그렇게 해도 나갔으니까 안나와요 절대로 독촌묵아 썬다 와... 사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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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많이 왔나봐 옛날에 많이 왔는데 요즘은 쟤 알아? 나는 흥미나 때문에 안 왔는데 이제 나는 흥미나 이렇게 타고 말았어 우리 솔직히 인천에서 엉터리 식당 이런 데가 아니라 엉터리 공주도 많아 맞아 여기가 넉찍이라네 그래도 강남에 살면 쉽진 않지 아 강남이 인천이 딱이야 인천이 좋아 우리 인천 사람이야 그럼 나도 느끼는게 강남을 살 것이 안돼 그래 형 부산이 진짜 반도 최적화야 여러분들 살은 무산창이야 왜냐면 그냥 나가도 야바는데 헬스 같은데도 감성이 뭔가 좀 다르고 맞아 그럼 여기 강남 나가잖아 이 애들 천혀도 안 봐 그래 근데 무산 서명이나 이런 짓이야 천혀도 다 나와 다 이렇게 번뜩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범프니까 가호가 안 빠졌구나 이제 알았다 범프니까 가호가 안 빠진 이유가 아 아니 서루가 말 주고 있으니까 방금 바로 맞다 쳐 먹으라고 하냐 누가 나름 앞에서 띡띡띡을 하자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나도 나도 정상도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알아보더라고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 안 돼 너 흔들끼낼 에이 왜 안 빠져 왜 안 빠져 내가 눈동자 안 살겠어 눈들이는 거 알아 아니야 눈동자 안 살겠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펜트도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애매한 게 준다 어떻게 이상한 거야 다 했으면 저거 좋아 맞아 나 부럽다 야 근데 내가 방금 야간 많이 가잖아 딸기업 가면 신기해 진짜 신기한다니까 방금은 좀 너무 극점해하는 것 같긴 하지 방금은 그치? 맞아 그거는 있어 가진 줄 알아놨다 나 부산으로 갈까? 부산이 주장한다니까 나 부산 비제이 맞지 않고 좀 들어가자 아 근데 얘는 근데 부산 가면 되겠다고 얘 박박 말이야니까 어 부산에 비제를 양성하면 되지 너 유산 표하면 너 비제이 해볼래? 그러니까 히트님이 부산에 있는 듯한 사람 많은데 그냥 다 비제가 분명한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이쁜 사람 맞나? 와 형 엄청 맞지 맞았네 나는 사투리를 배우고 있어 사투리 뭔 소리야 근데 방송하기에는 약간 경상도 말투가 약간 침이당이 되겠지 무슨 소리야 전라도지 아 상남도가 상남도야 전라도는 아니야 아니 경남도가 약간 상남자는 시끄러워 아야 시끄러워 알겠어? 뭐 사투리 좀 하고 해라 얘보고 좀 부산 사람들이 쉽게 쉽게 바로 저쪽으로 시원하게 날아가요 아니 여러분들 지옥비하는 분 맞지 않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형이 몇 달만 살면 바로 적응해 진짜로 아이고 셀프잖아요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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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왠스젤도 영어 배우고 좋지 무섭 무섭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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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기에 제일 안 좋은 사투리 제우스도야 뭘 수상했어 하하하하 야 그런거니까 제주도 사투리 없네 미제이 맞잖아 미제이 짓잖아 어 없네 허웅이의 수강수강이 있어 어섭 소리야 제주도 출신 미제이 제주도 미제이들이 있는데 제주도 말을 안했어 못 알아들을 해야겠다 아 서민이 형이 제주도를 하는데 야 너 선생님 아가 각종 이제 부산 사투리 쓴다 원활해도 원활해도 나한테 밀지 말고 이 새끼도 아빠도 많이 넣어주는 거 나한테 하라고 서민이 지금 나한테 밀지 아니 근데 고마웠어요 토요일날 컨텐츠 작업은 훈련이 하는게 맞아 맞지요 반주식에서? 맞아 아 컨텐츠를 형이 짜는게 맞아 왜냐면 형이 젤이 맞아 아니 하나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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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이면 거기에서 자기 홈이니까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밖에 바로 자고 숙제도에 뭐 지르세요 그래 그래 아 아 이 새끼 시발새끼네 자기 집에다가 꺾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리헤스트들 그 방에다 다 부셔놨거든 에잇본잇에다가 방송에서 행사 안되는 거 맞아 방언이 지금 방금 꺾여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맨날 이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나와 본신이 나고 와 역시 사람은 왜 개새끼가 나갔는데 뜬금없지 레알 뜬금없네 아니 이 분은 뭐야 이 분 왜 이렇게 말해 이 분은 정당소다 소리야 어 정당소다 소리인데 뭐냐면 지음 먹어야 아 지음 뭐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뭐야 이거야 뭐 어쩌나 뭔데 뭘 또 아 아 아 이거 어 맞아 맞아 뭐지 기억이 한다고 나도 할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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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랑 괜찮다 경고에요 경고 사고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런다고 안 쓸텐데 안쓸지 어 안쓸지 안쓸지 야 나 오늘 홍석 아침에 방금 봤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다 해보셨어 진짜고? 어 형은 거짓말 안하는데 유튜버들 거짓말하잖아요 이메스 날리고 막 진짜 막 초등학생들 다 해보셨어 맞지 다 해보셨어 다 해보셨어 다 해보셨어 다 해보셨어 잼민이들이 오디오 괴물들이던데 조상이라 하는거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나가면 발달했을 것 같다 맞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뭔가 말을 더 빨리 배우고 어 인터넷 요거 이제 더 많이 습득하고 잼민이들이 프리즈 누구야? 뭐야? 잼민이가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프리즈에서 하는거 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우리 유튜브를 보겠냐고 영법 못하고 라는데 아 여기서 영법을 모르겠는데 어? 영법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나는 부모님이 보여주겠다고 보성이 유튜브를 나중에 연지가 보여주겠다고 연지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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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방우가 누구야? 와 그럼 진짜 아 설명해줘야 되잖아 어 아 근데 연지 유튜브 시술과잖아 어? 아 아 아 아 생각중이야 지혜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약간 그런거지 자기가 이제 공부로 보기로 봤으니까 이제 딸한테 뭔가 이제 억압을 주는 거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자유를 반납하는 자유를 반납하는 스타일 지혜는 약간 공부쪽으로 아니야 근데 둘 다 그러면 안되고 한 명은 방관하고 한 명은 방관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돼 아 컨소를 해야돼 너만 애아빠네 애송 나이 시바새끼야 그리고 욕하지 말고 지혜 누님은 약간 부지식하시네 뭐라는 거야 제새끼야 아 아 아 아니 아니 부지식하 그 이야기야 왜 나와냐 갑자기 왜 나와냐 고지식하라는게 이제 공부만 해놔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안맞잖아 그래 교수생자들 비유가 안맞나요 고지식하라는게 왜 나와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혜가 누님이야? 너 몇살이야? 무슨 몇살 진짜로 왜 지혜가 어디에 너 지혜가 도대지 아 근데 나린이한테 누나라 그러게 아니 형이 아내잖아 저 형주님이지 개경이 형편이 개새끼야 아 애인증자 아니 근데 정방돼 예인증자 지금 연지앞고도 연지님이라고 그래 옛날 연지앞에 지켜면서 시발나나 그 돈이만 제일 많이 안생기 이봐 이 놈이 안개고 온세 열 받아서 바른이 안생겨 아니 형 연지앞에 한번 보여주면 안돼 방송 말고 그래 연지앞에 얘 말은 얘 있다니까 그게 제일 짜는냐 하면 되잖아 시간을 내면 우리가 보고 가야지 아 근데 중요한거 우리가 가는거 싫어해 얘 이 형이 싫어하니까 말하는거야 내가 왜 싫어해 얘가 진짜 귀여워 얘가 두려워해 이생이가 두려워해 이생이가 두려워해 나도 그 말 몇번 해놨는데 한번도 봤어 그렇다 옮겨 한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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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못 봤어요 많이 봤어 한번도 봤어 한번도 봤어 연지가 한 1편 지면 진짜 다 알아줄거 같아 아니 지금도 지금도 다 알아줬잖아요 어? 지금도 웬만한거 다 알아 왜? 다 알아줘 어 나한테 별풍돌이 뭐해 이 기분이 된다니까 너무 편절할 때 얘가 진짜 얘가 새 먹는게 없이 편절할 때 야 여기 다 탄다 어 아 나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더 먹어 봐봐 고기 남기잖아 봐봐 봐봐 뭘 먹어 아니 고기 남기면 화장실 좀 안 닦게 내가 나갈게 괜찮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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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닦고 사러 왔는데 아 열고 더 달아 말 먹어 내가 내가 저끼 시키라는거 종이 아파서 막 이라 살짝 먹으면 되지 연지는 어디에 소질 있어? 뭐에 소질 있어 연지는 지금 어릴때 쌍이 보이잖아 넌 어디에 소질 뭘 자리 했어 난 어릴때 어릴때 나 여덟살까지 나는 아홉살까지는 공부를 잘했고 영재였어? 그니까 수학 교실에 치자는 알지 초등학생 때 수학 교실 쳐 그때 항상 금상을 빼놓지 않았어 어렸을때 그러나가 5학년때도 축구를 했고 나는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꿈이었어 초등학교 때 물로켓 물로켓 또 제일 멀리 아 과학상자 대회 나가지고 항상 우승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다 두세 얘기 들어보면 거기다 어릴때도 자기가 공부를 잘했대 우리가 다 어렸을때도 꿈입고 그랬는데 우리 다 왜 여기서 만났었다 아 약간 짙다 씨말 맞지? 어 맞아 나는 씨말 뭐 제가 이렇게 연습생한테 다소한다 빱쳤었고 남순이는 남순이는 남순이가 남중이는 사업 했었고 성태는 포게이머로 했었고 남순이가 웨이터 아니야? 웨이터 다음에 사업을 했지 사업을 했지 근데 형 사업은 다 마개했잖아 뭐지? 사업하면 안 돼 사업 거의 안 돼 사업하면 안 돼 나 24살 너 뭐 했네? 나 미용도 하고 그리고 공장도 다니고 공장 안 다니는 건 뭐 있어 알바만 하고 나 20세 때 돈을 좀 벌어보는 애들 시중에 4,000원, 5,000원 있잖아 할 생각도 해 저 주관하고 너 좀 더 해볼까? 이 마인드로 간다니까 너네 주식 같은 거 진짜 하지 마라 왜 와 너네가 다 멍청한 새끼들이니까 너는 주식이 형님 토토 한 적 있죠? 해외 선물 이런 거 하지 말았지 토토살인데 해외 선물 주식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잖아 네가 해보고 꼰사랑들이야 그것도 맞아 나는 그런 말 안 해 이 생긴 꼴하네 나는 총판이었잖아 총판 프로그램은 총판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생긴 회파리였어 서든 회파리 뭘 소리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 생긴 법방비제이잖아 구발해 쟤가 법방비제이잖아 왜 나와 나도 좀 말아 방송 안 했을 때 뭘 했냐 이걸 물어봐 법방비제는 왜 여러분들 한국적 프로토 말하는 거 여러분들 프로토 말하는 거에요 중고나라 사귀만 치고 다녔어 중고나라 블랭기스트 잠깐만 형 핵파리였잖아 형한테 진짜 넌 핵파리였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이제 21살 20살 때 그때 이제 아까 좀 이제 제가 써둘 중이여서 가지고 뭔가 방관식 핵을 쓰는 새끼가 조카 돼서 방관식 나중에 쓰자 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전락한 케이스고 아 넷마블 정신차리하고 이만큼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핵을 쓰자 많은 사람이 핵을 쓰자 안 쓰는 사람이 병신되는 거야 막상 너도 내가 핵을 많이 받는 것도 알잖아 아 이거 맞는데 형은 핵을 팔아본 사람이 갑자기 대구하다가 전 씨X 핵쟁이 개세 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내가 오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예전일 때 다 굳어였는데 컴퓨터 스마트 컴퓨터 어제 협찬 받았는데 그걸 또 중고나라 해 팔았어 아니 뭘 또 나 뭐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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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가 근데 이거 다 했습니다 진짜로 동상까지 찍어서 다 했구만 이 새끼가 송카페에서 켜주는 커피 있잖아 어 맥싱도 믹스컵을 뜯어 가고 난 좋은데 와 고소하겠습니다 똑바로 해 고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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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창면비비랑 송카페를 다른 거 아니에요 알아서 알아서 몇 개 있네 사업 유튜브 유튜브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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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면 안돼요. 안 들면 안돼요. 무료는 거 나도 있잖아. 몇 배에 자살가 돼 있을 수도 있어. 화장품을 한번 쓴 거해서 보여드릴게. 뭔가 상불한 관상이 뭔가 그거 있지. 뭔가 대결 도연일같이. 그런 약간 코스가 좀 느껴지긴 해요. 옛날에 있는 거 같아. 편의힐이었는데? 계속해 하지마. 편의힐. 꼭 닮았어. 형 제가 이렇게. 넌 해파리. 너는 서로 부탁드려요. 계속 그거 계속 부탁드려요. 전화 한번 가졌어. 어떤 거. 옛날에? 말했잖아. 공장 날려가고. 관심이 있어야지. 메이플 1등 개새끼야. 됐냐? 왜? 재미가 없네. 나 여기다 생각해서 휴대폰 터질라 그러네. 전화 꺼졌어. 무료는 통 갖고 와 이 개새끼야. 고마워. 모니터링으로 이 개새끼야. 수루아 너는 무슨 욕심이 없어? 방송 욕심? 방송 욕심이라는게. 자기가 능력이 돼야지 되는건데. 욕력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욕력을 추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세기필을 좋나 빨아야 돼. 시청자가 만 명돼도 그 사람 꼭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게 맞는데. 그렇게 안되는데 하면 오히려 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근데 얘꺼 1분분만 빼와주대. 내가 얘한테 잘 배운거. 어그로 꾸는거.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아. 근데 마이너지에서 너 질투한거 없냐? 다 질투하대. 근데 가족같은 분위기라서 그런건 없는데. 뭐 이제 뭐. 손형아 나 좀 불러주라 이런거 많지. 가족같은 분위기라면 뒤에서는 다 칼 들고있어. 근데 마이너지는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밖으로만 지키는 애들이고. 우리같은 사람으로서. 비글지는 아니어도. 다 갑자기 미처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같은 사람들은 진짜 가족같은 느낌이지. 왜냐면 마이너지는 결국은. 마이너지 않으면 다 방송 망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아니 근데 말 아니야. 베스트 많이 해 이 자식. 베스트 많이 해 이 자식. 베스트는 나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베스트는 이렇게 말착하네. 허허허허허허허헌. 베스트가 내가. 베스트가. 베스트가 왜 이렇게. 베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 예정. 저 덜고 가. 우리 쪽 자리는 끝났어. 아 데리봐 데리봐. 아 셜루 되겠다. 아까 치킨 말 다 먹었어. 그래. 야 이거. 아 이거. 아까 치킨 사자박이고. 두개. 동사리나 싸가더라. 진짜 배우고 간다고? 나 화장 못했어. 누가 이거랑 살인다고? 왜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뽑았어? 형한테 혀가 다만 있잖아. 또 이거 또 뽑았어? 형한테 혀가 다만 있잖아. 형 치기 좀 많이 해. 네가 하는 거 개새끼야. 또? 네가 지구맥다. 너 지구맥다. 뭘 지구맥 아니야. 광고야 광고. 야 근데 자기 놀라운 사진 모르지 아세요? 왜 말 돌려. 상당히 놀라 없어 진짜. 소리 나갔으면 대산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다 본다. 대산으로 봤어. 시 레전드. 내가 진짜 화장실 봤어. 야 이 새끼 어저께 롤 체크 살 때도 시발 돈 아뜨라고 안 샀던 새끼인데 나 그거 샀거든. 우리 하는 샘프를 딱 다 사는 거 5만원 밖에 안 들어. 맞아 5만원. 롤 아이디 샀지 안 했어요? 나 롤 아이디? 샀지 안 했지. 형 계속 아실 거야? 중고로 팔 건데? 죽었어. 성수호 캡틴 그거 S급 아이디야. 야 솔직히 얘기해 봐. 너 나한테 딸였을 때 기분 어떠냐? 나 딸잖아. 방수가 안 했는데. 일부러 나의 침새들은 존나 빡세게 했거든. 어디 가서 내가 배송했어? 아니. 하고 가야 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보내봐 보내봐. 어 대단한 거 봐.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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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서 말려줄 거 알면 가서. 아 대상 하겠습니다. 오 이렇지. 백끼리야. 그래도 몇백만은 좀 부담되지. 자 예상해보자. 얼마나 나왔을 거 같냐. 나는 솔직히 한 150. 150에서 200정도. 175. 150에서 200정도. 150. 140. 140 괜찮합니다. 140. 어?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사는데. 어? 어? 왜? 이거 좀 파기 잘해. 제가 쓸게요. 아이 저거 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좀 훈련하게 갑시다. 야 고객님 남기지 말자. 다 먹고 가자.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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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골고기. 사 그냥 시발 새끼야. 아 씨 살 게 개새꺄. 살 게 또 다면 살아. 아 오빠가 살게 빨리. 안 말려 사. 그러면. 마. 괜히. 괜히 멋을 떨면서. 막 안경닫고. 아. 괜히 막 오챙돌. 나이로 세요. 나이로 세요. 나이로 세요. 어. 오쟤가 많은 얘들이 많아. 아 중몸. 뭔지 알고 있었다고. 아 너네. 이번 달 수비 낫고. 네. pouquinho 더 많이 받았어. 아니. 너 10만 개 넘었잖아. 상윤이 형 그럼 카드카 회사 했을 때 카드카 가자 아 내가 쏠게 아 내가 쏠게 100만 찍었는데 아 원래 제가 쏠게 쏜다 일단 쏘면 돼 나 쏜다 했을텐데 뭐해 야 이러면 꼰빠이 해 아 제일 처음 아니지 근데 나는 남군이 형 말대로 이게 그거 뭐냐 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지고 카드카 가야 너무 빠지고 카드카 가자 카드카? 카드카 가든가 카드카 그건 나야 좋지 솔직히 5분의 1이면 나만 아니면 되는데 맞아 맞아 말하는 사람이 꼭 벌리는데 카드카 가자 카드카 가자 아 진짜 카드카 뽑을거야 진짜 뽑는 사람이 사는거에요 진짜 리얼이야 라이프가 카 사다 아 진짜 좋나 상윤아가 일단 네 카드카 줘 봐 아 네 카드? 어 일단 상윤아 그러면은 아 이거 또 도배 되는데 아 못할게 아이 그만 아 그래 불완아 상윤아 이 새끼도 시원하게 샀으면 뭐 있었는데 아까 담배 피우고 왔을때 그냥 사라고 이 개새끼야 왜 그냥 올라가서 나보고 너 시키라고 이 개새끼가 그냥 샀으면 됐잖아 뭐하는 짓이야 아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 야 저랑 이거 좀 사달라고 해 아 알겠습니다 어 빨리 이거 어 나 진짜 얼마 안나왔어 왜냐면 우리 지금 시킨게 70만분지 우리 사이즈 150만분지 사이즈 150만분지 사라 놔야겠다 사라 놔야겠다 사라 놔야겠다 가봅시다 네 아 확실히 맛있네 역시 비싼 고기 맛있어 맛있어 다 쓰네요 역시 마스크 챙기고 얘들아 마스크 챙기고 얘들아 얼마나 좋은거야 다 써 다 역시 시켜보면 딱 한 번 던지면 물탕이 된다가 그대로 말하면 또 물탕이 돼 어 맞아 역시 그러나와 배부르다 아까 또 부르자니까 뭐 뭐 뭐 다시 부르지 말자니까 불러불러불러 물탕이 어쩔수 없어 물타기 자 얼마 나왔는지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너 아까 130만분지 남순이 네 성태가 170만분 나 140만분 야 여기도 많이 먹었네 많이 먹겠어? 네 아 아 더 주세요 먹다가 가는거 아니야? 아 여기도 먹봐도 돼요 괜찮아요 차 내가 운전할게 차 키 주세요 매니저님 차 키 주세요 아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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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원들은 남기고 와야지 먹어 먹어 나는 차하고 와 우리 차 있으니까 네 매니저님 그거 발레 그거 좀 주세요 차 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주시면 차 키 주세요 차 키 주세요 아 아 아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200만원이에요 오 아 내가 100만원 찍었잖아 내가 100만원 찍었잖아 아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다음엔 형이 사 다음엔 형이 사 제 방송인데 내 방송이잖아 아니 근데 와 그때 저번에 bj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거 계산해 주시고 저 주시면 돼요 원래 원래 많이 시키긴 했어 싫어하냐고 아 유튜브가 날아갔어 이 새끼가 유튜브가 날아갔어 이 새끼가 어떻게 해 아 아 이 새끼 와 형들아 진짜 잘 먹었어 와 진수야 잘 먹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계속 재방송이고 아유 다다다 형님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이 쏘는 것도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해 아 진짜 놀라 했는데 당연히 다음에 다 듣으면 되지 와 207씨에 210 210 와 철국에 또 감사합니다 아유 철국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8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들이 158게 또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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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개 감사하구요 한개 또 감사합니다 열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개 더 감사합니다 다섯개 더 감사합니다 진짜 나 백만 못찍을 줄 아세요 야야야 뭐야 존나 많이 터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커피 하나 먹자 그러면 이거 별풍 터질 때 이거 먹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흐름이네 흐름이야 그니까 형 거기 알아요 그쪽 길 거기 막 아니지 아니지 한개 한개 또 감사합니다 한개 한개 또 감사하구요 아이고 열개 스무개 백개 한개 감사하구요 우리 시구형님 감사합니다 이지형님 감사하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개 한개 또 감사하구요 또 감사합니다 야 담배 펴 담배 필사람도 펴 내가 할게 아이고 부검 좀 틀게요 아니 암흑 찍겠어 암흑 암흑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카페는 여러분도 지금 저거 안될거 같아요 담배 나오면 안되니까 잠깐만요 제 화면 찍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대신 제가 대신 리액션할게요 감사합니다 비굴 주 우산 틀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산 부검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개 감사합니다 열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키썸S 키썸S 잠깐만 모르겠어요 아뇨아뇨아뇨아뇨 애들 담배 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키썸 아유 못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하게 하지 마세요 키썸S 한글로 치면 안나오네 키썸S 네 영어 쳐야돼 키스더S인가 더 형님도 피부과 다니죠 안 다니는 애 아 창면 창면 그거 구라 안 까고 다 걸고 피부과 안 다녀 아 진짜로? 응 안 다녀 왜 이렇게 좋지? 그거 발라 오리남 발라 아 발라요 맨날 발라 맨날 나 딴거 아무것도 안 바르고 딱 오리남만 발라 맨날 발라요 얘 여기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또 찾아와서 치면 더 오래 걸리고 인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재방송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받을 땐 받아야지 많이 주셔 항상 더 받아야지 저거 어때? 귀걸지 뭐하지? 은은이 존나 하냐고 애기 졸라 해가지고 꺼지라고 해서 왔어요 우정파사 야 소름 어때? 근데 맛있지? 아 저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사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동생들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비싸 비싸도 그렇지 엄청 맛있어 이런가보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있는거 다 내놓으세요 있는거 다 내놔 이 새끼들아 200만원 나왔으니까 100만원 나왔으니까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있는거 다 줘 야 다 이 가까워 대출받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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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놔 있는거 200만원 나왔어요 100만살이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아유 간다 갖고와 다 갖고와 다 갖고와 아우 50개가 이렇게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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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리에 있는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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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실절입니다 아직 실절이에요 아유 그만해 아직 실절이야 뭘 그만해 돈해놔 했는거야 이제 가야돼 가야돼 아아 갈게요 그만 갖고 오세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할거에요 어떻게 커피 먹을거에요 커피 없잖아 주변에 커피집이 없는거 같은데 아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매니저님 잠깐만 이것 좀 잡아주세요 네 다 모이자 솔직히 말하는게 나 할말 다 떨어야죠 차라리 여러분들 이거 너 내일 그만 축하할거야? 내가 휴방이야 휴방이야? 나 저번주도 안 쉬고 이번주도 하나도 안 쉬어가지고 휴방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뭐 인사시간 할 때 한번 좀 시원하게 맛있는거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얘가 또 시원해 아 괜찮아요 아 우리 또 비꺼지 여러분들 토요일날 저는 10시에 모이는걸로 네네 오케이 오케이 10시 24시 많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좀 이제 재밌게 앞으로 비꺼지 한번 보도록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꺼지 포일버 가자 비꺼지 포일버 가자 비꺼지 포일버 아니 형 근데 내가 가서 5호를 좀 정해야됩 아 맞춰 아 맞춰 아 말좀 하자 네 내가 끌게요 자 여러분 방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aturday 저ğ